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? 난 얘기한 적 없는데 내려, 내리라고 저 왔어요 귀국 인사 측은 간단하구나 한심한 녀석 준석 씨, 정말 깨어난 거야? 더 벗고 있었어요, 나랑 요랑 너랑 나랑 그냥 어디 가서 죽어! 뭐 죽을 뻥이라도 걸리셨어요? 우리 가족이 우습죠? 그쵸? 내가 죽여버릴 거야, 이쁘 이 새끼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그때 큰누라마를 듣는 게 아니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말도 안 돼, 어떻게 그런 일 해? 박진희 박진희